닷 한행님께서는 지겹다 진짜라고 하셨어요 참 요즘 같은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몰랐던 이런 사법 또는 검찰의 민낯을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과연 우리가 몰랐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검찰이 저처럼 뻔뻔스럽게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던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때 그때는 과연 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소름이 확 돋습니다 가끔씩 보면 사법 피해자들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법 피해자들이 사실 자신의 억울함 얘기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기사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언뜻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윤석열이 관련된 사건 중에 백제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윤석열의 백제병원 사건 윤석열이 대전지검 홍성 지청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논산 지청장인가? 논산 지청장인가 하고 있을 때인데 논산에 가면 백제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논산도 그렇고요 춘천같이 이런 데도 그렇고 중소도시에는 이른바 기관장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 도시에서 방구 깨나 낀다고 하는 큰 기관들 그 기관들의 장이 모이는 회의인 거죠 그걸 기관장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 경찰청장 혹은 또 큰 병원의 병원장 춘천같으면 강원대병원장, 강원대총장 혹은 한림대총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중소도시에는 춘천같으면 춘천시장, 춘천경찰서장 그 다음에 춘천인성병원장 이렇게 줄래줄래 모여들어요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야 근데 얘들이 진짜 술, 밥만 먹느냐? 아니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뒤로 자기들끼리 뭐 중언니 받거니 하기도 하고 챙겨주길 거 챙겨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논산에도 있는데 그 논산에 보면 백제병원이 기관장 회의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당연히 논산지청장도 거기 들어가겠죠 자 이 과정에서 백제병원에서 중대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른바 납품비리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 납품비리가 경남 김해에서 터졌는데 울산지검에서 숙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납품업자, 약판매업자가 처벌을 받아요 징역 3년인가 4년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납품업자가 논산 백제병원에 납품한 내역을 보내줘요 그게 어디로 간다? 논산지청장으로 가는 거지 기소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소도 자일피 한참 미뤄져가지고 겨우 기소가 되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왜 무죄가 나오느냐? 판사가 그래요 아니 검사님 이 왜 계좌 추적 결과를 안 보내셨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돈을 보낸 게 돼 있는데 돈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면 실제로 계좌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좌 추적 결과를 좀 갖고 와주세요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무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을 경고하는데 끝까지 검찰에서는 그 자료를 안 내요 그리고 무죄가 납니다 그리고 무죄가 났는데 항소를 안 해 그걸로 끝 그 시기에 윤석열이 논산지청장을 했다고 하더라고 비리죠 그리고 보세요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검찰이 당연히 내야 할 증거물을 안 낸 거죠 이게 탄핵감 아니야 솔직히? 하여튼 뭐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